얼굴도 샤박샤박 얼굴도 샤박샤박 몸매도 샤박샤박 모든 것이 샤박샤박 얼굴은 V라인 몸매는 X라인 아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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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불렀으면 가요 아 왜 깠어 왜 그래 진짜 놀랐네 저희가 뭐 소환당한거죠 지금 뭐 이런 총력 때문에 야 우리 옆에 정말 바쁜데 이거 지금 아니 근데 진짜 나올 때 와 갑자기 그냥 천국만마를 얻어 점수가 확 올랐어 아까 합창단 나오실 때 현빈이 나오는데 야 이거는 근데 왜 1절부터 안 나왔어 1절부터 나왔으면 100점이었다고 야 1절부터 나왔으면 100점이지 이겸준 선배님 목소리 좀 들어보이고 싶어가지고 우리 좀 현빈씨한테 박수 한 번 드려주세요 수지언정이에요 야 야 야 야 이게 이게 야 현빈이 나오니까 그냥 이게 확산해 그냥 너무 방곡이 뭔가 하면 우리 다음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야 싸이 나오나 싸이게 또 나온다 한 번 다 끈다 큰 나갔어 큰 나갔어 난 사나이 어쩐을까 앞으로 나 덤패지 다 덮여 캐릭터 나 덮여 캐릭터 너로 아 번의 신원이 폈다 버린 사나이 아나 아기 까벼 아나 아기 까벼 그래도 어이 어이 사랑스러워. 네. 오빠 강남살. 오빠 강남살. 오빠 강남살. 오빠 강남스타일. 오빠 달려. 오빠 달려. 뭐라고? 형 하이라이트를 해줘야 돼. 하이라이크. 이걸 해줘야 돼. 야 돌려. 야 죄인 빠졌어. 죄인이 빠졌어. 죄인이 빠졌어. 죄인이 빠졌어. 죄인이 빠졌어. 자 됐다. 이렇게 신나지 않는 강남스타일 처음이다.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노래방에서 이렇게 놀면 집에서 이틀 알아놓아야 돼요 이건. 오빠 강남스타일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걸. 야 힘이 빠진 걸 어떻게 해.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그냥 결정을 내죠. 자유곡. 자유곡은 그냥 폰을 불러가지고. 저 장학하는 거 아니고. 그게 자유로우지. 뭘 부르는데 자유로우. 저희 낭만고양이 할게요. 낭만고양이. 뮤지컬이야 뮤지컬. 스윗리리 키티. 우리야. 스윗리리 키티 뭐야. 스윗리리 키티. 잘 안 맞아.